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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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바밤 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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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성ビューニ버스 자 여러분 그 어려운 암호를 풀고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말이죠 TV에서 볼 수 없었던 장성규의 모습을 바로 이곳 장성규니버스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됐지? 잘 될까? 잘 돼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 너무 귀여워 양해해줘 아니 왜 머리에서 아저씨 냄새가 나냐